그만큼 우리 대통령과 권력의 주변에 붙어서 뭔가 설치되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태균이가 가령 제대로 빚은 실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치적을 발휘할 정도로 생각이 있고 경륜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정책에 대한 공부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부분이 의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절대로 지금 이런 말들이 안 나오죠. 그냥 빚은 실세에서 그치죠. 이분이 예컨대. 여론조사는 많이 해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입니까. 한국 미래연구소 하는 대로 통해서 아직까지 등록도 안 된 엉태리 여론조사인데. 비공표도 있지만 공표도 된 거에 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지선거법 위반 대상으로.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소시원은 지났으니까.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여론조사라는 것도요. 가령 우리가 변협을 변협에서 내가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변협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 변호사님. 이게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시간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말씀 맞았죠. 명태균은 명태균은요.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 언론들이 사슬에 명태균을 표현하는 게 협작군. 자격군이라고 들리죠. 몰입에 혹은 정치 브로커. 아주 잘 표현해 준다고 정치 브로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언론에서 기자들을 다 풀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비슨실세라고 부를 만한 혹은 대통령의 좋은 그룹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경력이나 경륜이 전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부분이 일단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것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혹은 대통령 부인에게 혹은 대통령 근처에 있는 다른 또 다른 중요 정치인들에게 이것이 좋은 그룹이 되려면 그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 변호사님. 일단 명태균 씨 이름은 나왔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지나갔는데. 아니, 이러니까. 그 질문을 국회에 만들어주고 매달 세배 중에 절반씩 받은 돈이 지금 다 모으니까 9천만 원이다. 이게 또 정치자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엉타리 같은 친구예요. 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듣기로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 명태균 씨 말고 조언 받은 것 같긴 하고 다른 이름이 떠도는 몇 사람이 더 있긴 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정치판에는 이렇습니다. 모든 정치판에는 아니, 어느 유세 현장 때만 가보세요. 거기만 하더라도 얼굴이 보이는, 늘 보이는 분들이 두세 분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뭐 지원 유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보면 악수를 해본 데 보면 늘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크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하나 어디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보면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하는 데 보면 쭉 앞에 줄 쫙 서 있는 데 보면 그 카메라 제일 잘 받는 곳에 보면 그런 사람들 늘 이렇게 마련해요. 그건 비단 이 정권뿐 아니에요. 가령 문재인 정권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정치판에는 늘 그런 추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먹고 사는 호구 지책이니까. 그래서 무려 정치인들이 사진 한 번에 찍을 수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사진 찍어주자 이러면 막 다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정치인들 사진 잘못 찍으면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딱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명태균에게 난 명태균을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반박사진 올라왔죠. 그러니까 사진을 딱 명태균을 자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딱 올려놓고 무엇이 어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돼요? 이거 봐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놓고선 뭐 명태균을 모른다고 명태만 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의 기억에는 명태균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사진 찍은 사람은 수도 없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어느 정권이나 그런데 사실은 이 정권에도 몇 명 좋은 그룹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가령 대통령 은사들 그룹 그리고 대통령과 수글법대에서 순위배들 모임 그룹 이런 그룹들 중에 좋은 그룹이 있다는 건 난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령 좋은 그룹에서 어떤 조언이 나갔다. 이렇게 그것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필요한 조언들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적 이익이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명태균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김명선이 공천과 인관이 돼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김명선이 저희가 보궐승계에 당선이 되니까. 김명선 변호사님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세비 내라 이래서 돈을 9천만 원을 받아 먹은 자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원책 변호사의 따끔한 후인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